7월 소매 판매가 0.3% 줄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화장품, 음식용품,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줄며 0.3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소비 감소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이는 소매 판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. 7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7.9로 전월보다 0.1% 감소했습니다. 7월 생산과 소비, 투자가 일제히 줄어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